2020년 제3회 엘프의 시동 콘테스트 최고의 무대, 열정의 무대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 아마추어 세트 부모님 여러분들의 키와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열정 가득히 연습하신 곡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멋진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최고의 경연, 결정의 무대 엘프 섹스폰 콘테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멋진 무대, 최고의 경연 엘프 섹스폰 콘테스트에서 보여주세요. 국내 최고의 섹스폰 경연이 펼쳐지는 꿈과 열정의 무대 2020 엘프 섹스폰 콘테스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멋진 연주로 뽐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선 진출자들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할 그런 꿈의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경연, 열정의 무대에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경연, 열정의 무대, 그리고 신인의 등용문 엘프 섹스폰 콘테스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무대에 열정의 무대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콘테스트에 준공이 되십니다. 꼭 참가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경연, 열정의 무대,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섹스폰을 사랑하는 전국의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열정의 무대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최고의 경연, 열정의 무대 엘프 섹스폰 콘테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엘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